오늘 한참 더 귀여운 동비치대 더 이스트라이트 분들이 퇴근하고 있습니다. 바로 나오실게요. 다음은 더 이스트라이트가 있습니다. 그들은 더 이스트라이트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어서오세요. 오늘 도시탈출이라는 노래로 스페셜 무대를 꾸미셨잖아요. 혹시 도시탈출 원곡자분들 아시나요? 회사 선배님이신 클론 선배님입니다. 혹시 그때 몇 살이셨는지? 그때 저희 중에 태어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. 아무도?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. 아무도 다 태어나지 않았어요. 그럼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몇 살이죠? 제가 16살입니다. 막내 우진.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인데 이 노래를 혹시 어떻게 알고 연습을 하셨는지 혹시 노래 이거 준비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? 일단 근데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였는데도 저희가 회사에 들어와서 연습할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알던 노래라고 하거든요. 많은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가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활동을 했었어요. 잘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스페셜 스테이지로 도시탈출이라는 곡으로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. 이렇게 정말 더 슈에서 정말 엄청난 퇴근길 정말 재밌는 퇴근길에서도 영광스럽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또 좋은 스페셜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더이스트라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더이스트라이트 여러분들도 안심심한 퇴근길 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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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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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